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만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지움, 서사봉원김, 용어름에서 나온 책입니다.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가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건강과 균형을 찾고 원만한 대인관계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백만장자의 사고와 행동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자주 성과한 백만장자들의 첫 번째 사고 습관은 경제적 독립에 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혹은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골몰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원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방식으로 돈벌이, 투자, 보험, 소비 같은 전체적인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재조직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갈림길을 만납니다. 한 길은 벌어서 저축하고 불을 쌓는 길이고 다른 길은 벌어서 쓰고 빚을 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건 오늘 이후 걸어갈 길을 자유롭게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면서 자신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첫 걸음은 경제활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진정한 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쌓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1년에 자신의 돈을 8에서 10% 불리는 방식으로 경제생활을 조직합니다. 그들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으며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을성 있고 일관되며 긴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돈을 저축하고 불을 쌓도록 자신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은 투기나 모험을 하지 않으며 돈을 빨리 그리고 쉽게 버는 지름길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이런 사고 습관의 결과로 그들의 돈은 매년 불어납니다. 결국 그들은 100만 달러의 문턱을 넘어 100만 장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돈만 걱정하는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돈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성과 성격 그리고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되면 200만 달러 나아가 300만 달러도 벌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100만 달러를 다 써버려도 이미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100만 장자의 자질을 갖추면 그 능력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장자들의 공통 습관을 배워야 하는데요. 첫 번째 절약입니다.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에게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습관은 바로 절약하는 습관입니다. 부자들은 1팬이 1달러 쓰는데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나누어 놓습니다. 또한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들은 일찍이 규칙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수백만 달러의 자산가인 클레멘트 스톤은 당신이 저축할 수 없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경제 생활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과 저축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상적인 지출이 점점 줄어듭니다. 부채가 줄어들고 새롭게 빚을 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돈 쓸 일을 뒤로 미루거나 취소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좌는 매달 월급의 일부분을 저축하는 습관 때문에 점점 불어납니다. 1년 안에 수백 달러의 여윳돈이 생깁니다. 몇 년이 지나면 수천 달러를 모을 수 있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수십만 달러가 생깁니다. 저축 액수를 늘리면서 모든 예상치 못했던 추가 소득이 생기면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계좌를 점점 살찌게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팔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연말 소득 공제를 받으면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처럼 돈을 써버리지 말고 자신의 재정적 요새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저축을 하는 습관을 익히면 긍정적이고 행복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기분 덕분에 돈이 힘의 형태를 띠면서 자신의 삶, 자신의 계좌 속으로 더 많은 돈을 끌어당깁니다. 바로 인력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오래전 까먹은 빚을 갚거나 예전에 없던 추가적인 돈을 덤으로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지녀왔지만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점점 저축한 돈이 늘어남에 따라 자신의 저축 계좌는 보다 긍정적인 힘을 가지게 되며 더 많은 돈을 끌어당깁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빨리 대신 천천히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들은 두 가지 규칙을 지키는데요. 첫 번째 규칙은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소비 유혹을 느낄 때 첫 번째 원칙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그들의 재정상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합니다. 백만장자들은 재정상태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느라 보통 한 달에 20에서 30시간을 보냅니다. 돈에 집중하는 그 행동 자체 때문에 돈에 대한 자신의 판단력은 향상됩니다. 재정계획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점점 판단력이 좋아지며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성공은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습관에 있습니다. 높은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진하도록 이끄는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데 시간을 쏟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은 그런 습관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희망적인 건 모든 습관은 학습 가능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람직하고 필요한 어떤 습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래, 충분히 열심히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면 계획한 대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언제든지 과거의 삶과 결별하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 생각하고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달리 행동하고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다른 습관을 익힐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일 목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일상적으로 조정하는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노트를 사서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현된 것처럼 현재 시제를 사용해 목표를 다시 써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습관화하면 목표는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더 깊숙이 각인되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도록 하는 주목할 만한 일들이 때에 따라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매일 목표를 설정하는 습관은 자신의 잠재력에 터보 엔진을 달아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줍니다. 이 습관을 30일 동안 실천하면 삶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쓰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습관 중의 하나는 바로 종이 위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조직화할 때 언제나 연필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쓰는 행위는 생각을 명쾌하게 만들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합니다. 머리와 손 사이에는 기적적인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쓰는 행위 자체가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행동적인 감각을 자극합니다. 하루를 리스트를 들고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그날 해야 할 리스트를 들고 일을 시작하는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전날 저녁이나 밤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목록 위에서 자신의 잠재의식이 분주히 활동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록 속의 일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백만장자의 가장 중요한 자기 경영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일을 미루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신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일을 미루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힘을 주어 단호하게 지금 하라, 지금 하라, 지금 하라 라고 반복해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이 자신을 자극해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하나의 중요한 일에 매진해 일을 마칠 때까지 집중하는 훈련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힘이 생깁니다. 엔돌핀은 우리를 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중요한 일을 마칠 때마다 엔돌핀이 솟구치고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타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합니다. 또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에게 더 좋은 느낌이 들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남이 스스로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익힘으로써 인간관계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자신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의 일에 대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좋은 느낌이 들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익힐 때 모든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립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습니다.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결과에 보다 많이 감사할수록 좋은 결과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가족과 친구가 있으며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매일 아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있고 미래라는 기회가 있으며 위대한 조국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처럼 불평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하는 한마디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부심은 성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버틸수록 자신을 더 많이 믿게 됩니다. 자신을 더 많이 믿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든 더 많이 버틸 수 있습니다. 끈기와 믿음은 결국 자신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될 때까지 강하게 만듭니다. 끈기는 행동을 통한 자기 훈련의 결과입니다. 특히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을 끈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면 자기 훈련 능력과 끈기의 강도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훈련 능력과 끈기의 강도는 서로를 강화합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정도가 자신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지 역경의 직면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타인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 얼마나 건강한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 크기 또 일과 자신의 개인적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부심은 위대한 인간적 성공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공한 사람의 습관을 따라 익히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와 습관을 익혀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